안녕하세요. 파쇼정입니다. 스마트 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항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의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혜택이 있고요. 거의 또 플러스 알파 혜택이 있을 겁니다. 월별로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린 혜택은요. 일단 멤버십 전용 동영상들이 지금 34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을 무제한 반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들은 단순히 동영상이 아니라 동영상 자료들이 있잖아요. 종이 자료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만 보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런 강의를 듣는 것들과 필기하는 것과 동시에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34개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매달 최소한 4개에서 16개 정도 동영상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멤버십 전용에 들으신 분들 특히 실버 회원들 많이 좀 가입하셔서 그 동영상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뿐만이 아니라 제가 월간 빠시용이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 날에 그 달의 이슈 그 다음 달의 이슈들을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보고서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월간 빠시용도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제공해드린 혜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혜택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외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스튜디오 촬영인데 그 외부 촬영은 제가 아파트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저는 입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 입지 내에서 대장 아파트 그리고 그 대장 아파트를 위협하는 경쟁 아파트 이런 구도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입지가 점점 발전하는 입지인지 어떤 아파트들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이것도 멤버십 전용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분기당 한 번씩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때는 유튜브 멤버십 위주로 먼저 선 모집을 하고 그리고 혹시 미달이 날 경우에 추가 모집하는 거 일반인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3월 6일 날 공개 방송이 진행됐는데 3월 6일 날 공개 방송이 진행됐을 때는 100% 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크게 네 가지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혜택들을 계속 보탤 예정이니까요. 꼭 유튜브 멤버십 실버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 7천 원 정도라고 들었고요. 그 정도라고 하면 제가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충분히 그 가치 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추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